크라이슬러 코리아 크라이슬러 코리아는 피아트 크라이슬러 강남 서비스 센터에서 경전비 서비스 고객 전용의 익스프레스 레인 정비 서비스를 4달부터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익스프레스 레인 정비 서비스는 엔진 오일, 에어필터 등 주요 소묵품 교환이나 긴급 점검이 필요한 차량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불필요한 대기 시간과 정비 소요 시간을 줄여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이라는 설명이다. 익스프레스 레인 정비 서비스는 사전 예약이 필요 없고 원하는 시간에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최대 30분 이내에 해당 차량에 대한 정비 서비스가 완료되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 익스프레스 레인 정비 서비스의 1일 최대 정비 대수는 약 26대이고, 서비스 운영 시간은 서비스 센터 월에서 토 9시, 18시와 동일하다. 한경닷컴 최유리 기자 노웨어 앱 한경.컴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오픈 앱 한경.컴 2.7 Sydney 3.5 2.1 2.2